단돈 30만원을 45억으로 불린 동깡 강민우 투자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마인드 8, 테크닉 2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테크닉 2마저도 마인드에 따라 바뀌므로 마인드가 성공 투자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에이 전부까지 하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과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동깡 강민우 투자자는 45억을 벌고 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투자는 마인드가 전부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시장을 열심히 분석해도 마인드, 심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공부한 기법과 분석은 모두 소용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심리를 강과한 채 공부, 분석에만 열중하고 실패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실패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한탄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보는 근본적 이유는 공부, 분석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공 투자 심리를 알지 못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성공 투자 심리를 익혀 꾸준한 승리를 이어나가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그냥 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처 몰랐던 투자 실패 원인을 쪽집게처럼 콕 집어내어 완벽에 가까운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깨달음의 쓰나미로 정신이 얼얼할 것입니다. 이 책은 심리투자 최고의 책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성공 투자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 역대급 수익이 찍는다. 그 자신감이 이제 막 차오르는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일단 뒤진다. 그 전까지 벌어놓은 거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돼. 난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놀랄만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과 함께 일해봤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항상 같았다. 그들이 희열감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계좌는 텅텅 비게 되었다. 자만이나 희열에 빠지면 어떤 위험도 인식하지 못한다. 계속된 승리는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포지션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포지션이 늘어난 만큼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들이 평소보다 더 큰 포지션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위험에 빠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장이 무조건 당신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장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머리가 얼어붙고 몸이 마비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손실로 시장에서 발을 빼면 그때는 충격과 당혹감과 배신감을 맛보게 된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투자의 기본적 역학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비난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저자는 승리하고 나면 확신과 절제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실패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으므로 희열감에 사로잡히거나 시장을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매우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호황에는 돈을 벌고 불황에는 돈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돈을 잃을 때는 그 범위를 반드시 제한하고 포지션을 감당 못할 정도로 크게 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패배자가 되는 근본적 이유 초보 투자자가 시장에 대해 학습하는 근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을 이기고 둘째,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셋째, 시장이 다시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초보 투자자는 학습한다. 초보 투자자는 꾸준히 승리하기 위해 배우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고통을 피하거나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배우려 한다. 시장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되면 그 이후론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거나 복수심이 해소될 거라거나 뭔가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전제를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패배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난 아닌데? 난 위험과 고통을 각오하고 있고 꾸준한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완전 착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3.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 대다수 투자자들은 정복자가 되기 위해 지식을 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식이 쌓이는데도 계속 문제를 겪는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만 하기에 이른다. 명확한 매매 신호들이 출연하더라도 머뭇거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크게 좌절한다. 심지어 미칠 것 같은 기분마저 느낀다. 그는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이 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가 잘못된 이유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4. 잘못된 이유 초보 투자자가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효과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겨야 하고, 옳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범죄의 정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인식하게 된다. 시장이 생성하는 어떤 정보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보로 간주해버린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명확한 정보마저도 의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실수로 뜨거운 버너 위에 손을 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회피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5. 인간은 본래 그렇다. 인간은 본래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 잠재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배제한다.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시장이 주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6. 모두 잃은 후에 반성한다. 투자자들은 4-5번 베팅해서 한 번 정도 성공할 뿐이다. 그 한 번의 성공이 이제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 확신하며 이전의 나쁜 결과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손실 규모가 너무 커져 부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그제서야 마침내 투자를 중단한다. 투자자들은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왜 반대로 투자하지 않았을까? 라는 반응을 보인다. 나의 마음, 심리상태는 보지 않고 시장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7. 공부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피폐해진다. 고통을 피하려고 시장에 대한 공부량을 늘린다.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많이 배울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니 시장이 나의 예측대로 움직일 거라 기대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시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느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진다. 피폐해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에서야 끝난다. 또는 투자 실패의 원인을 시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닌 자신의 시각 때문이라는 걸 인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8. 대다수 투자자가 모르는 것 주식 투자자라면 지속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소수에 속하는 투자자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멘탈, 심리적 요인에 있다. 심리야말로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9. 성공하는 투자자의 공통점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있게 투자한다. 그들은 시장의 변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정보에 신경 쓰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정보에만 집중한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도 심리가 불안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 투자를 위해선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 10. 이 책의 장점 이 책을 읽게 되면 시장의 앞날을 예측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장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를 쉽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돈을 벌 수 있다. 다소 과장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알려준 투자 기술을 통해 개선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11.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안다고 착각한다. 평소에는 잘 통제할 수 있는 시각과 태도, 원칙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가 두려워진다. 공부한 원칙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경제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에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12. 쿨한 척 시장을 예측하려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 탓을 한다. 아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을 봤어 라고 쿨하게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손실에 대한 분노, 고통, 후회가 담겨 있다. 13. 노력 대다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잘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악순환은 시작된다. 손실 회피는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실의 주된 원인인 나쁜 시장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예측 노력은 실패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시 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예측에 실패하여 손실을 본다. 왜 나는 안될까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한다. 고통 속에서 손실만 보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한다. 14. 최고의 투자자는? 최고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크로를 참고만 할 뿐이다. 때때로 아예 매크로를 무시해버리기도 한다. 왜일까? 그들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투자 방정식에 시장 예측 정확도는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구사한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남석관 투자자는 근 20년간 단 한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크 미너비니 역시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아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시장 상황을 겪었을 건데 어떻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요?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엄청난 기법이나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책을 접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려고 노력할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속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시장 예측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다른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유익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5. 위험과 두려움 어떤 일이건 그 일에 따르는 위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특히 피같은 돈이 걸린 투자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또는 손실을 보는 때이다. 투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16. 두렵다면 위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 때문에 투자 행위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역설적인 상황에 빠뜨린다.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미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무리 손실을 회피하려 해도 손실이 회피되지 않는다. 피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17. 최고의 투자자는? 최고의 투자자는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한다. 투자란 원래 위험한 것이고 내가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초보자와 숙련자가 극명히 갈린다. 초보자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가 두렵기만 하다. 그들에게 투자는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게임이다. 하지만 숙련자, 최고의 투자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그런 상황이 너무 익숙하다. 1억을 베팅하면 1억을 벌 수도 있고 1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억을 베팅하여 1억을 벌 수 있고 만약 잃더라도 손실을 3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들은 이 게임을 매우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투자란 매우 유리하고 쉬운 게임이다. 18. 분석의 블랙홀 두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어떤 기회도 의미가 없다. 두려움으로 인해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설사 인식한다고 해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두려움은 몸을 얼어붙게 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에만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유용한 정보를 차단해버린다. 따라서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는 분석은 오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실수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다시 실수를 만든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분석은 블랙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장에 대해 배웠던 합리적 가르침이 생각날 것이다. 그 질서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라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19. 최고의 투자자는? 최고의 투자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만큼 꾸준한 승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말은 없다. 꾸준한 승자는 시장이 던지는 여러 가지 기회에 기초해 매매한다. 그들은 고도의 심리적 유연성을 익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20. 네 가지 주요 두려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투자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실수를 저지르고 손해를 보고 기회를 놓치고 주저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주요 요인은 다시 두려움을 만들며 두려움은 다시 또 두려움을 만들게 된다. 누군가는 투자자는 항상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 물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실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장 정보를 고쾌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21. 선택하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시장 변수를 분석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좌절감만 느끼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위험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투자 활동을 재정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이르면 시장 정보를 고통스럽게 정의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주저하거나 서두르거나 시장이 돈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시장이 손실을 메꿔주리라는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2. 해결책은? 해결책은 바로 투자에 대한 기존의 태도와 믿음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말의 두려움 없이 그러면서도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않게 막아주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앞으로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성장해야 한다. 성장이란 배우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바라건대 지금 모르고 있거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탐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한다. 정리.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자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감이야말로 초보 투자자와 최고의 투자자를 나누는 결정지는 단 한가지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고 자신감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은 실수 또는 실패, 손실에서 기인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력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참 좋았는데요. 자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면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PTSD,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무의식은 이 고통을 정말로 피하고 싶고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다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손실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되뇌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큰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손실을 하니까 더 크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 그때부터 투자가 더 두려워지고요. 화가 나고요. 후회가 되고요. 남탓을 하게 됩니다. 남탓을 해야지 내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자신을 책찍질하고 난 왜 안되지라고 자책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면 손실은 계속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차라리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 잘못된 태도와 믿음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투자의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과 손실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태도와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노력의 블랙홀에 하나만 들어가면 이게 모두 다 사라지는데 하나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내 심리 분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심리.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요인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잘못된 태도와 믿음,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태도와 믿음을 개선하기 위한 저자의 조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23. 투자자의 문제점 1. 규칙에 대한 거부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유로움이다. 학력, 재산, 연령 등 제한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투자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거부하곤 한다. 규칙의 거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자금 운영 규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고생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충동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심리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도 안 주고 그냥 노력해라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무의식이 투자 규칙을 정립하는 걸 거부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그런 충동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시장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투자 규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더더욱 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투자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 규칙을 정립하고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남탓을 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투자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24. 투자자의 문제점 2. 책임지지 못함 책임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실상 무작위 투자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시장은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는 불확실 게임으로 비체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의된 계획 없이 무한한 변수 속에서 투자할 때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투자 방법을 선호하기 쉽다. 뭔가 통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매우 쉽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장은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장에서는 똑같은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일관된 접근법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작위 투자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는 것이다. 시장은 원래 불확실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생각지 못한 변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위적인 투자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그리고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지키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해야지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작위적인 투자 스타일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들은 내가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매우 깊게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노력하는 것보다 이 노력, 내가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무작위 투자 스타일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실수는 나 때문이다, 시장의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고 몰입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5. 투자자의 문제점 세번째, 무작위적 보상에 대한 중독 누군가 어떤 행위에 대해 꾸준한 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면 어떨까? 보상이 없어졌으니 행위를 중단할 것이다. 만약 어떤 행위에 대해 무작위적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도 그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원래 보상이 무작위적이었으니 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작위적 보상에 중독되어 투자를 계속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보상에 깜짝 놀라며 즐거워한다. 그때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는 그 호르몬에 취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또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투자를 반복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투자를 하려는 것이다. 26. 모든 것은 사고방식의 문제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투자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태도와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라고 들으셔도 쉽게 흘려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심리상태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투자를 무작위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해서 다시 무작위적 보상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쾌락 속에서 줄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다라는 겁니다. 쾌락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럼 이제 블랙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큰 고통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실패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작위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그런 노력은 다시 또 실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저자는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식상했던 말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7.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단연코 지속적인 수익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작위적 수익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기법조차도 모르고 심리를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충분히 기법을 익혔음에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를,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못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알았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의 심리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강과에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태도,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고 자제하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두려움과 무작위성의 영향에서 벗어난 채 투자한다. 이런 정신구조를 갖게 되면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한 합리화, 무의식적 정보 왜곡, 주저함, 서두름, 막연한 기대, 남탓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성공하는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시장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투자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다. 잘못하고 손실 낼까봐 두려워하는 태도와 마음, 그로 인한 무분별함이 진짜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28. 올바르고 긍정적인 태도의 위력 저자가 말하는 긍정적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과 손실을 마음 깊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꾸준한 수익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무작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나의 어떤 충동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 무작위적 투자를 자제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손실로부터 오거든요. 하지만 손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시장의 모든 신호를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게 되면 시장을 나쁜 것, 시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섯 번째는 투자는 기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우 애쓴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시장에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시장이 나에게 손실을 줄 거야,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이런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기대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위험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손실을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저자가 강조하는 긍정적 태도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고수들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통찰과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중에서 태도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저자는 태도를 바꿀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실패했을 때 시장을 분석해서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결정, 자신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시장의 일말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장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대가들의 책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잠깐 잠깐씩 계속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롭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심리투자 분야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9. 당신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주거나 빼앗는 외부의 힘이 곧 시장의 힘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찰자인 당신에겐 매 순간의 가격 변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일본 에도시대 거래의 신으로 불린 혼마 무네이사는 계속되는 투자 실패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로 들어가 심신을 수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합니다.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꽃잎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 의문에 주지스님은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는가? 혼마 무네이사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한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좌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꽃잎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꽃잎을 움직인 것은 바람일 수 있다. 하지만 꽃잎이 아예 없었다면 바람은 꽃잎을 움직일 수 없었다. 따라서 꽃잎이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꽃잎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져도 누군가가 이를 보지 않았다면 바람이 꽃잎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꽃잎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꽃잎과 바람, 사람이 모두 존재해야 비로소 꽃잎은 떨어지는 것이다. 시세도 마찬가지다. 시세가 시장에 의해 움직였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시세가 움직이는 것은 시세와 시장과 마음이 모두 존재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즉 혼마 문외이사는 지금까지 시세와 시장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적인 요소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좌선 끝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시세가 흔들리는 건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는 것을요. 시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세, 시장, 마음이 일치해야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 시장을 이용하려면 시장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려면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 시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단기간에 심한 변덕을 부린다. 하지만 흐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느끼고 싶다면 두려움, 분노, 후회, 배신, 절망, 실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 절대적인 책임을 떠맡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어진다. 여러분들 책임을 떠맡으면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책임을 회피하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고통을 피하죠?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죠. 손실을 왜 피하죠? 우리는 투자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들은 손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손실은 당연한 거니까 손실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으니 책임을 떠넘길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케어한다라는 겁니다. 시장 외부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외부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내 내부만 계속 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케어하고 진실로 손실과 위험을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31. 자기 비판 자기 비판과 두려움 없는 투자를 하자. 시장이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 행동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최고의 사고 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장은 당신에게 어떠한 고통도 기쁨도 제공하지 않는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 한방정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워요. 인간의 심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고요. 규칙에 얼메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적인 투자를 시행하고요.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해버립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거나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계속 성공을 하더라도 절제를 하지 못해서 희열감에 취해버려서 포지션을 늘려버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한방에 다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투자자들이 시장 탓을 하는데 시장 탓 할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런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2. 미리 준비하라 최고의 투자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겪을 위험을 부단히 정해놓는다. 최고의 투자자만이 시장이 돈을 벌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 주저없이 손절에 나선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만이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금 운영 원칙을 마련해둔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정해놓지도 않고 필요한 시기에 손절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오직 최고의 투자자만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33. 확률적으로 생각하라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이 확률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원칙이다. 확률적 사고는 이중적 믿음이 필요하다. 개별 게임은 예측이 불가하지만 전체 게임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지 않으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행에만 집중한다. 확률적 우위가 알아서 게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에 편안한 기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위가 충분히 높고 판돈이 충분하다면 자신이 완전한 승자가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 확률적 투자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시장에 유사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배운 기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과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유리한 확률을 유지하며 우위가 넉넉한 기회를 얻도록 판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딸 수도 있다.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동시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개별 게임 한 번의 게임에서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게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전쟁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실행에만 집중합니다. 확률적 우위가 있는 매수 타점을 결정하도록 실행에만 집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험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대응만 하는 겁니다. 함부로 올라갈 거야. 함부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짜여진 규칙에 의해서 대응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에 짜여진 규칙에 따라서 대응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유지하는 게 뭐냐. 판돈, 내 종잣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절대 내 판돈이 사라지는 걸 절대 막기 위해서 자제하고 또 자제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34. 지금 이 순간에 투자하라. 확률적 투자자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저 시장의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고 유리한 자리에서 투자할 뿐이다. 어제가 나빴다고 오늘도 나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좋았다고 내일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유리하다면 투자를 실행하고 내버려둔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대응할 뿐이다. 자 여러분들 요 사례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는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적에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거예요. 개를 싫어합니다. 개만 보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개 이빨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한테 물린 기억이 너무 강하게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개가 사실은 귀엽잖아요. 근데 정보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개 이빨만 보인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개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은 개를 좋아합니다. 자 개만 보면 일단 다가가요. 자신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개가 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의 귀여움과 이빨을 동시에 봅니다.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한테 다가간 후에 나를 물지 안 물지를 조심스럽게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개와 내가 정말 그 맞달랑 말랑 하는 그 순간에 개랑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적의가 없어. 넌 나 물거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개한테 다가가서요.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요. 개를 바로 만지지 않아요. 개가 나를 물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개한테 다가가거든요. 이 투자랑 이게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요. 시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시장만 보면 다가갑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리를 물 수 있다. 시장이 우리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이빨 자체도 나를 물지 않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시장한테 다가가서 너가 나에게 수익을 줄지 손실을 줄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가갔을 때 나를 물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이 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위협적이게 행동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의 심리 상태를 그려다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35. 시장 분석에 집착하는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왜 시장 분석에 집착할까? 그들은 확실한 느낌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늘 옳기를 바란다. 그들은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확실함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확실함을 창조해낼 것이다. 그는 확실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36. 시장에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아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정이 옳기를 기대한다. 만약 시장이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끔찍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중립적이거나 개방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37. 감정적 위험을 제거하기 두려움 없는 확률적 투자는 다음에 5가지 기본적 진리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2.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3. 우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변수들로 인한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난다. 4. 우위란 어떤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5. 시장에서 모든 순간은 특별하며 독립적이다. 위 5가지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기대는 항상 시장 환경의 심리적 현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6. 무엇보다 시장에는 항상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00% 수용해야 한다. 즉 두려움 없는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내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일 폭락장이 올 수도 있고요. 내일 폭등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변수들로 인해서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의 공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위가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승리와 패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나타나는 그런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우위가 높다는 것에 투자를 해놓고요. 이제는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수익이 날 때의 원칙,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뿐이고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날 때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위가 있다는 건 그냥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게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모든 순간은 특별하고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요. 정말 뭔가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정말 신비롭고 호기심 넘치고 너무 재밌는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 심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정말 신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숙련된 투자자도 심리가 무너져버리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따라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그런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을 하라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추수리라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이죠. 마치며 저자는 책 말미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꾸준히 성공하는 투자자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몇 가지 일관된 성공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 맨 앞에는 30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책을 읽고 다시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처음 답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흥 과연? 질문들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이했고요. 저는 나름의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답은 나름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 책을 다 읽어도 이 답은 변함이 없을 거라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답을 써내려갈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문과 답에 처음에 썼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자신있게 썼던 답들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 착각에 사로잡힌 생각들이었다라고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 책은 그만큼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정립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괜히 20년 넘게 심리투자 최고의 책 자리를 지킨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역시 책 말미에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투자로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기 전에 예습도 복습도 중요하다. 따라서 부자의 서원 채널에 영상을 시청한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기로 마음먹으신 그리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실천은 실패 또는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성공은 기쁨을 실패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번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버핏이 사랑하는 시 이프의 키플링은 성공과 실패는 모두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짜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모두 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모두 가질 때까지 옆에서 응원하는 부자의 사원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